안녕하세요. 조달청의 김정우입니다.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.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에게 가을밤처럼 속이 알찬 공공조달 할인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곧 시작됩니다.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공기관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조달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매출을 늘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우리 공공기관도 알뜰한 구매로 예산을 전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. 나라장터 쇼핑몰은 연간 15조 원이 거래되는 국내 최대의 공공온라인 쇼핑몰입니다. 공공기관이 상생세일 기간 동안에 최대 65.8%까지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니 유익한 기회입니다. 참여업체 대부분은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입니다. 그중에 63개는 창업 초기 기업입니다. 조달청은 6만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서를 발송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작은 구매 하나하나가 모이면 우리 중소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창업 벤처기업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. 기업들이 다시 도전하겠다는 도전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라장터 상생세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따뜻하고 알뜰한 상생세일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참세일 후!